상한골 상사리야 요즘 김영아씨 바쁘시죠? 이것저것 시장 보시느라고 바쁘고요 저요 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덕분에 거액을 남겼네요 산품을 팔아서 거액을 남기다니요 아니 누가 들으면 복도방 하십니까? 그러겠어요 아이고 오늘은요 한품을 더 보태서 사품으로 벌어볼까 해요 아니 있잖아요 손품 발품에다가 눈품 귀품까지요 아 추석 장보기 그러니까 사품을 팔아야 조금 남는 건가요? 아이고 그거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우선은요 귀품을 팔아가지고 어떤 매장이 제대로 할인하냐 그냥 이거 그냥 물건 개수 덜어내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네 그걸 귀품을 팔아서 가격 정보를 알고서 간다 그렇죠 눈품도요 잘 팔아요 물건 잡아요 포장기 요란하고 속은 보잘것 없는 거 레이저 눈으로 뚫어봐야죠 네 아마도 김영아씨가 레이저 눈처리 속이기 힘들걸요 그리고 그걸 또 손품 들여서 하나하나 비교하고 점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발품을 가동합니다 전통시장 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액이 남는 거 있죠 얼마나? 4만 원 남겼어요 발품만 잘 팔아도 물건 좋고 싸게 구입한다는데 네 초라니 김영아씨는 손품 눈품 기품까지 네 아니 그래 어떤 시장이에요? 궁금하세요? 네 보세요 네 여기로 가면은 저녁 때부터 그냥 딱 30분 절반 값을 주고요 네 저기 저쪽으로 가가지고 네 저기 저저저저 가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로 가보세요 그 시기 여기 다들 아시겠죠? 발품 조금만 팔아보셔요 남는다니까요 아 그럼요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장타령을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장타령을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철하니랑 어 야 철하니 구경가세 응? 거기 가면 구경할게 많고 많아 아 광대가 구판 벌려서 구경하게 해야지 구경을 다녀? 어디로? 아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거든 광대를 행복하게 해 주려면 보통 째주로는 안 될 텐데 광대뿐 아니라 그날 이웃사촌을 가슴도 후련하게 해 준다는 거야 아니 뭐라는 곳인데 이웃사촌 가슴을 후련하게 해 줘? 어디서 누가? 저기 저거 여의도 풍류의원날이 구경이라니깐 응? 여의도라면은 국정감사열리는 거기 말인가? 그려 그려 안 풍류라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럴 잠이 어디 있어? 아 저길 보게나 저 의원날이 무슨 풍류하는지 보이잖아 아이고 저저저 바둑 구경이잖아 가만 가만 방금 무릎을 탁 치는 게 동료 의원의 질의가 멋있다고 친 건가? 바둑판 묘수관도 올라서 친 건가? 이라 이사라 바둑판이지 그 다 죽은 바둑 살려낸 그 신의 한수가 나오니까 그냥 무릎을 탁 치니 옆에 의원날이는 자서전 쓰다가 그냥 자판길 탁 치며 째려보고 그 옆에 의원날이는 부동산 알아보다가 물건 만났다면서 손뼉을 탁 치니까는 지리 중인 다른 의원은 잘한다는 줄 알고 그냥 호통소리가 커지고 나는 목도리 크지 않은 줄 알아? 하면서 그냥 읽고 있던 소설책으로 책상 꽝 치면서 한국 일본 축구하면 누구 응원할게요? 큰소리고 그걸 또 그냥 말이 되냐 마냐 하면서 현장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좋아요 눌러준다고 무릎을 탁 치니까는 졸다가 깬 의원날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시간 뺏지마 소리치고 그러니 국정감사 믿었던 그 미생이랑 민생이가 그냥 펄쩍 주저앉았자노 말을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 왔구나 하고 그냥 울자노 어째? 그 딴짓하는 통나리들 구경해보니까 아이고 태고 허허 민생이 살려 아니 이러면은 민생이 민생이는 누가 살리는데 누가 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수연의 노래와 더불어 앙상블의 합창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 구경 가면은요 제일 자주 듣는 소리가 고통소리라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특히 화난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냥 왼쪽을 기다리다 온 그 증인 그리고 창고인들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국정감사기관인데요 자서전 쓰고 소설 읽고 스마트폰 보고 뭐 바둑에 부동산 아이고 참네 아니 그게 다 정책 국정감사 민생 국정감사의 자료들일까요 아이고 그건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자 사흘길 찾는 미생이 불안한 민생이 불러대는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나리를 최근 쓴 후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동경 아전과 개 쌍분 고사입니다 네 우리 지명에 나오는 동경은 경주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경주 동경이란 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경주 명견 동경이 그리고 쌍분 얘기인데요 쌍분이라면 두 개의 무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 무덤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동경이라는 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선비들 문집에 경주 개의 동경이의 실화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유명했던 3탄 이승소가 그 동경이와 주인을 노래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네네 세종 때 집현전 학사 이승소는 중국 사신들도 돌아가서 이승소가 전해준 그를 보물처럼 여겼을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승소가 경주 개의 동경이와 그 주인을 찬탄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잠시 경주 개와 쌍분에 얽힌 얘기부터 돌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산 연풍 길가 언덕에 두 개의 무덤이 전해온다 경주에 사는 아전이 동경이란 같이 과거보로 한양을 갔다 주인은 책을 짊어지고 개와 함께 산을 넘어가다가 병이 들어 연풍 땅에서 죽고 말았다 그때 주인을 따르던 동경이가 경주 집으로 돌아가 짖으며 집을 나갔다 오고 또 나가니 집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걸 짐작했다 네 이 얘기가 해동 잡록에 전해오는 경주 개 동경이와 그 주인 얘기인데요 책을 짊어지고 걸어서 한양을 가던 그 주인이 괴산 연풍 땅에서 그만 숨을 거두자 동경이가 경주에 있는 그 집으로 달려왔던 거죠 자 그 다음 얘기 볼까요 그 아들이 개만 혼자 돌아온 것을 이상히 여겨 마침내 개가 달려가는 곳으로 따라 나서게 됐다 개는 어서 빨리 달려오라는 듯이 자꾸 앞장서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연풍 땅 산중에 도착해 보니 그 아버지 시신이 있었다 동경이는 그것을 알려주고 죽고 말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경주로 모셔오지 못하고 그곳에 묻어야 했는데 죽은 개도 그 옆에 묻어 두 무덤 쌍분이 됐더라 네네 한시라도 빨리 주인을 구해야겠다고 서둘러 달리고 또 달렸던 경주 개 동경이 주인이 누운 곳을 알려주고 그만 숨을 거둔 건데요 과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명견의 역사를 남겼네요 경주시 용면 탑볼마을에 가면 동경이 마을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동경이가 사는 마을이잖아요 다시 세종 때 경주 개와 쌍분 얘기로 가볼까요 집현전 학사 출신 이승소가 괴산 연풍을 지나다가 주인과 그 개가 묻힌 그 쌍분을 봤는데요 과연 이승소는 뭐라고 했을까요 언덕에 버려진 육신 돌아보지 않을 때 동경이가 돌아가 주인 집에 알렸다지 그 아들과 숨차게 달려와서 숨 막혀 죽었다니 저 언덕의 두 무덤 대대로 전해 충심을 자랑할지라 네네 주인을 살린 개 하면 오수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데 해동 잡록에는 경주 개 동경이가 주인 뒤를 따라간 사연도 전해오더라는 겁니다 네 경주 동경이도 경주 의견 소리 들을 만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고전사랑방 경주 개와 쌍분 고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어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쟁 신하위 띄웁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체험열차 하실분 자 오늘 체험열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인 자기부상열차를 타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타고 싶은 분 승차하셨습니까 자 그럼 붕붕떠서 오라이 탕탕 와 이게 정말 철로 위로 붕떠서 가는 건가요 아 네 자기부상열차 맞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도 맞고요 인천공항에서 용류역까지도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은하철도 999 그것도 맞겠네 부흥떠서 가는 그 공중부양열차란 말이죠 어허 네네 자 달리면서 기분 좋아지셨나요 그럼 노래해 보세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아니 이게 왜 달리다 뭔지 아니 용류역은 아직 멀었는데 왜 이러나요 아 놀랄 거 없습니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비가 내리면 주저앉았다 가고 나는 김삿갓 버릇이 생겼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쉬었다 가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이거 공장으로 가야지 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 자기부상열차 곰을 떼기 전에 사랑해 줄 찬스입니다 자 바닷바람이 막 부나요 비가 오나요 아이고 그 바람 좀 분다고 가다가 서다 이러면 내 강이 쫄깃해진다고요 바람 불고 벼락치고 비 내리면 주저앉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아이고 제대로 만든 건가 아니면 비 오고 바람 불면 나오질 말든가 아니죠 아찔한 추억 만들기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바닥 쫙 소리 나게 모아주셨습니까 아 예 손바닥 모았는데요 네네 그럼 빌어주세요 바람아 풀지 마라 공중 부양열차 떨어진다 바람아 풀지 마라 어 아버지 이 바람을 아니 아니 뭐 하십니까 아 예 예 예 아버지 이 어린 양 기도를 듣죠 씨와 인천 자기부상열차 용유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바람 불지 않게요 아버지 아 기도 통했나요 자기 부상열차 공중 부양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용유역으로 칙칙폭폭 울어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인천 갯가 노래 군음소리를 차영역 김종숙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인천공항의 자기 부상열차가 바람이 막 불면 선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천공항에서 가끔씩 왔다 갔다 시험 운행만 하는 자기 부상열차 언제나 기도 안 하고 즐겁게 탈 수 있을지 싶네요 네네 자 이어서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화광장 공연, 가야의 혼, 소통과 화합의 체험 마당은 9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 박물관 야외 모임 마당에서 열립니다 네 마당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향발무와 추견무, 사물연주, 난타 퍼포먼스, 탈춤 등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3일까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사찰에서 발굴된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기획전시회 양지사석은 내일부터 연구소 출토유물 보관동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신라의 대표 조각가 양지스님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천왕사 출토 노규신 장벽전의 복원을 기념하고 스님의 뛰어난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규신 장벽전을 비롯해 사천왕사 창건 기화와 전돌 석장사터 출토유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획전 양지사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내외 공연과 음반 발매를 통해 우리 음악을 알려온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안산시립국악단의 제47회 정기연주회 명불어전이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회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리 강영근, 대금 안성우, 가야금 김일윤 그리고 해금 박두리나 연주가가 무대에 올라 안산시립국악단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안산 문화예술회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됩니다 전통 민요와 퀴즈를 통해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뮤지컬이 열립니다 음악극 창작집단 톰방의 어린이 국악 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가 내일과 23일 오전 10시 20분과 11시 20분 서울교육문화회관 더케이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공연은 누룽지 장사를 하는 아빠를 마중 나가기 위해 4대문으로 여행을 떠나는 초롱이의 이야기로 꾸며지고 전통 민요와 창작 국악, 다양한 게임이 어우러져 어린이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됩니다 1963년 창단 이래 전통음악의 발전에 앞장서온 작곡가 단체 신학회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신학회 제37회 정기연주회 위안부 할머니 울지 마세요가 10월 15일 오후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신학회는 이번 공연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의지를 담은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368-4348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2015 하반기 인문학 강좌 대륙과 해양의 실크로드 여행은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연구소 시청각 자료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실크로즈의 역사와 문화 관련 강의 9회 한 차례의 특별공연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참가 신청은 전화 06-270-2049번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천안의 흥타령 민요를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축제가 열립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5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월 6일 명동거리퍼레이드로 막을 올리고 춤경연과 국제민속춤대회, 거리퍼레이드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됩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이 민화의 의의와 실용성에 대한 강좌를 마련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민화 특강이 10월 8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회관 서예실에서 열립니다 강좌에서는 민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실생활 활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부천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는 전화 032-320-634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온 28.4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떨성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활의 고장인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명궁사를 많이 배출한 예천군 양궁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네네 근데 전통 국궁의 고장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화를 제작하는 명장이 살고 있고 또 해마다 꾸준히 양궁과 국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예천군인데요 올해만 해도 14개의 대회를 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를 앞두고 활 사냥 체험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활의 고장 예천에 가면 입체 영상을 향해 활을 쏘면서 활 사냥 체험도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10월에 열리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때 양궁경기를 예천에서 열기로 했고요 한일 친선 교류전도 예천에서 하게 돼서 올 가을 예천으로 연달아 명궁사들이 구름처럼 모이겠죠 네 활의 고장 예천에서는 이처럼 제2회 세계활축제와 세계군인체육대회 양궁경기를 앞두고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활 사냥 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하죠 네네 활 사냥 체험은 지난해에도 선을 보였던 인기 종목이죠 숲속에서 입체 영상으로 나타난 그 동물 관역을 향해서 직접 활을 쏘는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지난 15일 이 활 사냥 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요 10월에 열릴 예천 세계활축제 때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거라니까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숲속에서 움직이는 입체 영상 동물을 향해 활 시위를 날려보는 그 짜릿한 사냥 체험을 해보는 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일반인들도 참가해서 숲속에서 입체 영상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겨보는 활 사냥 체험 그동안 시범을 통해서 드러난 그 문제점을 보완할 테고요 그럼요 네 자 우리 전통 활의 고장이고 양궁의 고장인 경상북도 예천 올 10월에 연달아 열리는 활축제와 양궁 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과 거대결 저희도 빌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북도 예천 세계활축제와 활사냥 체험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음악디웁니다 적벽과 가운데서 조자령 활 쏘는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와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황순전 얘기 가운데 금강산 가는 길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황순이가 나냥이랑 금강산 가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황순이가 이정승 댁에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어진배를 훔치다 털컥 잡혔는데 말주면 좋은 황순이라 이정승이 벌주를 내리며 묻기를 으 어떠냐 내 봉산 갈대범만 팔아주면 너는 나냥이를 데리고 금강산 가는 길이 훤히 열려 해보겠네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진배 훔치농을 하냥 옥에다 넣거라 아이고 영상대감 옥에 가두다니요 아니 그래서 지가 묘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요 아유 묘책이라니 말로는 누가 그런 소리를 못하겠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말대로 되면 영감 대감은 앉아서 고간들 엽전 꾸러기며 쌀이고 땅이고 적선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상 전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요 뭐기는 그렇지 조정일 보는 사람들이 엽전이고 쌀이고 땅이고 조금씩 내면은 그걸로 굶어죽을 백성들 얼어죽을 백성들을 수백원 구할 것이니 이왕 그 영상대감이 땅을 내놓으셨으니까 그 고간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것이 주상 전하께 바치는 어진배 올시다 하고 나눠줘 보세요 그럼 그냥 부담 백배 그냥 그냥은 못 가져가죠 우냐 우냐 그거는 되고 저 봉산에 땅이나 팔아줘 아 그러면은 내가 금강산 가는 길 여비만 주겠느냐 아이고 듣자니 그 봉산 그 갈대밭이 넓다면서요 우냐 바닷가에 아주 바다만 하게 넓지 거길 개관해서 비싸게 팔려고 했다면서요 아무렴 아 그러면은 손에 좀 잡히겠구나 했지 근데 그 물 때문에 그 개관 일선도 못했다면서요 아 그 넓은 땅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차지 뭐냐 아니 그래서 물길도 돌리고 개관도 해야 그 팔릴 땅이 아니겠습니까요 에휴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느 세월에 거기다가 그런 공사를 하겠느냐 자식들 턱받치고 있다 요즘 아이고 저저저저 아이고 그리고 그냥 그리도 넓은 갈대밭을 누가 덜컥 사겠습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놈아 땅을 쪼개든가 응? 니 재주껏 팔아와 아 그럼 나냥이하고 금강산 가는 길 열어준대도 너 금강산이 그냥 눈으로 구경하고 글렀으면은 될 거 같냐 아이고 저 아무요 지가 금강산 쭉 구경하고 만폭동이 어떻더라 장안사 스님들 어찌 살더라 비로봉이 어떻더라 이놈아 화가도 데려가 봐 장사 크게 될 거다 화가를 데려가라니요 아 금강산 그림첩도 팔아봐 그러면은 얘기책에 그림첩 장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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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그렇군요 금강산 그림첩도 팔아보자 그러니까는 봉산 갈대밭을 팔란 말이다 그럼 내 저 이름 있는 화가를 붙여줄 것이야 아 예예 그 말씀이셨습니까요 아이고 저 이거 지가 못하겠습니다 하면요 아 그러면은 한양 감옥에서 그냥 푹 쉬면 된다 날마다 꽉구려 매달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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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이고 그럼 지가 해봅지요 얼른 지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요 아 오냐 오냐 그저저저 정승 땅이 어떠네 영의정 땅이 어떠네 쓸데없는 소리 내지 마라 임자를 찾아여 헌다 아이고 예예 그럼은요 그럼 이놈 봉산 땅 팔고 베껏습니다요 아이고 진적이 그렇게 나와야지 한시라도 잊지 말거라 너는 주상깨 바치는 어진배를 훔친 대역죄인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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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이고 소인이 어찌 있겄습니까요 봉산 땅 팔고 오겄습니다요 말 한필 내줄 것이니 다녀오너라 나냥아 분명 그 맛을 봤으랬다 아우 잡혀서 죽었구나 했더니 말을 타고 오다니요 아우 이 배맛이 정말 다르긴 하네 아 오냐 오냐 그 이전승 때 그 어진배를 먹었으니 그 날 따라 금강산 간다는 약속 어김 없으렸다 아 뭐 가는데 거지처럼 갈 수는 없잖수 아 그래서 그 영상 내감이 아주 그 그림 그리는 화가까지 붙여주시겠다네 어머나 아니 그럼 내가 금강산에서 비루봉을 향해 달아 달아 금강 달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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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의 그 나냥의 그림 그거 한두 푼에 팔리겠느냐 그러니까 봉산 땅만 팔면 된다 그 임자는 있겠지 뭐 그거는 장차 청나라 상인들이 거기서 살 거라고 하면은 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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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냥아 이제 열리는구나 하하하하 금강산 가는 길이 열렸어 네 봉산탈춤 가운데서 천목을 봉산탈춤 보존회의의 연주로 같이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국 풍륜장 황순전 얘기 가운데 금강산 가는 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이장승은 황순을 용서해주면서 봉산 땅을 팔아봐라 그럼 금강산 가는 길 여비하고 화가도 붙여주마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나냥이가 또 수안이 좋아서 봉산당 쪽으로 청나라 상인들 뭐뭐가 돌아선너더라 네네 입소문을 내가지고 봉산 땅을 팔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강산 가는 길 세 사람에다 하인들까지 붙여주겠네요 네 그렇죠 자 황순이랑 나냥이 금강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네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은 만정하여 다시 음미해볼까요 네 그 대목은 심청이가 이미 송천자의 황후가 돼서 가을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 또 붙인 생각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그림을 잠시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거요 가을달이 궁궐 뜨락을 비추고 있을 때 심청이가 혼자 달빛 아래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부르다 기러기한테 편지 한 장 전해달라 한다 그 기러기에게 전해줄 편지 글을 쓰는 심청이 네네 종이의 눈물을 자주 흘려서 글씨가 번지니까 한 글자 쓰고 다시 그냥 아버지를 부르다가 또 한 글자 쓰는 심청이 네 바로 그 장면에 북해 소중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네 소중랑과 기러기 사연이 있거든요 2000여 년에 한나라 무장 소중랑이 북쪽 흉노족으로 사신을 갔는데요 항복하고 신화가 되라는 걸 거절하고 장장 19년간 바이카로 근처에 띠집을 짓고 살았던 고사가 있죠 네 그 소중랑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 심청의 심정도 바로 그 소중랑처럼 애가 탔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소중랑처럼 편지를 써서 기러기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소중랑은 기러기를 잡아 편지를 써서 날렸거든요 그 기러기를 한나라 황제가 사냥터에서 잡았으니 네 죽은 줄 알았던 소중랑이 북해변에 살아있다는 걸 눈치챘으니 소중랑을 살려라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심청이는 그 소중랑처럼 고향 땅에 알리고 싶었겠죠 네 심청은 임당수에 죽지 않았습니다 송나라 군골에 있답니다 아버님께 살아있다고 알려주세요 네네 그런 간절한 기도가 깃든 대목이 바로 추월은 만정하고 대목인데요 가을밤 둥근 달 아래 기러기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달밤의 심청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심청이가 고향을 부르듯 아버님을 부르듯이 그런 마음 아닐까 싶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심청이처럼 기러기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그럼요 네네 편지 전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휴대폰 들고 번호 누르기만 하면 고양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빠 나예요 누구? 야 나는 괜찮다 며칠 날 올게요 네 자 이래서 심청가에 나오는 기러기는 필요 없고요 2000년 전 북해 소중랑이 19년도 만에 보낸 기러기 편지하고는 뭐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네 물론입니다 그냥 휴대폰 열면 나오는 고향 부모님 목소리 그리고 고양의 소리 들려오는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전화라도 해야겠다 그러실 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네 한동안 뜸했다 싶은 분 아마 손이 가게 될 거예요 심청이처럼 가을 달밤에 기러가 내 편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사정할 것도 없잖아요 네네 심청과 추월은 만년 대목은 소식이 끊긴 사람들 서로 보고 싶지만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겠노라는 건데요 네 우리 시대는 뭐 손가락 한 번이면 들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심청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요 아빠도 밴드 모임해? 그 바람난 뺑덕어멈 밴드에서 만난 거냐고 네 이렇게 현대판 심청 모습도 상상해 보시면서요 자 2012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 심청가 가운데서 추월 만정 대목을 최승희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억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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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덜도 준비는 희해할 거다뇨 뭔 준비 말이다요 안 그래도 그냥 고추방아 깨방아 바쁜디 야야 고것은 말이여 방앗간에다 맡기면 되자녀 니가 손으로 절구질을 오냐 방아질을 하는 거냐 아 글씨 뭘 하자고 그러는데요 아 우덜 그 동리도 말이여 추석 노래자랑도 희해할 거다뇨 어메 상금은 있어? 텔레비전 냉장고라도 있냐고라 네 고것은 말이여 걱정 호들마로 그란게 그 재경 향후에랑 초등학교 동문회 사람들이 후원 오기로 했으니께 헤헤 헤헤 아니 헌디 선수가 문제자녀 선수라구라? 예 아무 따지고 보면 다 노래 잘하는 선수들인디 그것이 뭔 걱정이다요 아야야야 내 말은 나리다 그냥 대중가요만 부를 것이 아니라 경기미녀도 부르고 판소리도 그래야지 아 그라믄 복천이 삼촌이 나가면 되겄네 무엇이 걱정이오? 에이? 나가서 판소리 한 곡 부르면 될 거 아니요 엄마 내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자녀 왜요? 복천이 삼촌은 누가 못 나오게 한다고 그여 어따 참말로 나는 명색이 이장이잖 아 그라믄 이장이 노래하는 거 최초 매겨야제 어메 아 그라믄 시임사위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 던져불고 판소리 한가를 할 것이냐 그곳을 고민한다 그 말이네 어메 아 그라믄 나보고 시임사위원 호란 말이오 마마마마마 아야 니는 민요 한 곡이라도 불러야제 니가 뭔 심사리요 니는 이번 노래자랑 때 말이오 거시기 그거 있자녀 그것을 불러보란 말이오 아 그거라니 뭔 노래 말이오 그가 부르면 말이오 아무도 못 따라 부를께요 아이짜녀 거시기 아따 나보다 다 그냥 애를 태우네 이 요거 말이오라 구월이라 구초절에 황국 단풍 빛도 곱다 농산구절 굳은 절개국 과송이가 떴다 아이짜따 단말로 잘한다 그거 한 곡이면 장원이오 억순이 장원 아야 억순아 그거요 그거 네 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김점순 최은호 이선영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추석 준비로 바쁜데 그 경황에도 추석 노래자랑 하자고 하네요 네 복천이 삼촌은 심사를 봐야 하는데 자기도 나가고 싶단 말이잖아요 심사야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복천이도 한 곡 좀 하고 싶겠죠 예예 자 일주일 앞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런 노래자랑도 열리겠죠 네 그럼요 네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창부 타령을 이윤관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창부 타령을 이윤관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한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그거야 감사합니다 네 아